안녕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떨어졌는데 저는 그냥 콜딩을 하고 있구요 한 200만 개 갖고 있습니다 예 저 600만원 됐을 때 한번 팔았어야 되는데 죄송하구요 저 오늘 그 서븐트 ai 그 현재 트위터 이제 문제점 서븐트 ai의 문제점 한번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장점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통이 없다는게 지금 트위터 소통이 너무 없어요 서븐트 ai 측에서 이 트위터에서 이제 3월 26일날 락업이 풀리고 3월 26일날 락업이 2억개 정도 풀리고 utc 기준 11시로 풀리고 이제 속악이 언제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상장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까지 얘기를 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해서 텔레그램 가서 물어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텔레그램은 거우니까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계속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런 스토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 하고 있는데 이제 우선 AMA 날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AMA가 그 간담회 형식으로 이제 코인 개발자 코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코인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하면은 그때쯤에 이제 언제 소가 할 것이고 언제 거래소에 상장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거리에서 하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줄 건데 아마 그 날짜가 그 날짜까지 AMA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거리에서 상장은 뭐 2분기 언제 할 거라는 내용 전달 그래서 트위터 같은 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약간 소통 부재가 있다 단점이 이런 거고 장점을 한번 봐보면 이게 큰 기술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그 서븐트 AI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USDT 달러 그러나 지금 거래량이 지금 한 3500만원? 3800만원 정도 거래량이 줄어서 지금 USDT 달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이 코인을 몰라서 이 코인을 사지 않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26일날 락업이 풀리게 되면은 아마 그때 가격이 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풀고 나면 뭐 거래라든지 이제 기타 이게 알려지면은 약간 매도에서 매수신호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런 거 생각하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다른 코인 같은 경우에 이 리워드 트래커 라고 해서 코인을 살 때 리워드 되는 그 주소가 이게 딸려 들어옵니다 근데 그 리워드 주소가 안 딸려 들어오면은 코인이 이게 자동으로 이게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코인을 샀는데 에어드라움을 받거나 어떤 이런 걸 받는 게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서븐트 AI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 이게 이게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코인이 이게 코인을 코인으로 받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코인을 소각을 시켜야 돼요 코인을 자체를 소각을 시켜야지 코인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코인을 코인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데 코인을 달러로 받을 수 있으니까 코인 자체에서 코인 수량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늘어나지가 않고 코인 수량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가격에 그 코인 자체에서는 부담이 안 가요 장점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렇게 코인 자체에서 코인을 코인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달러로 받기 때문에 또 재투자 할 수 있는 이런 재투자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서븐트 AI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받으니까 이 달러를 재투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작은 달러지만은 계속 사람들은 달러가 나올 때마다 계속 서븐트 AI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코인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 이렇게 만든 것은 구조가 자체가 좋다 코인 수량으로 받지 않고 소각을 안 시켜도 자체적으로 USDT 달러를 받기 때문에 물량 압박이 심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거래소에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누가 사고 팔 때마다 자동으로 달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 시스템인 거래소에 만약에 뭐 1조 거래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 거래를 매수할 때는 수수료가 없지만 매도할 때는 계속 수수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래소만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좋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인을 팔지 않았고 코인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저번에 600만원 한번 털고 다시 밑에서 샀으면은 굉장히 더 좋은 결과가 코인 숫자가 꽤 늘어났을 텐데 그때는 제가 들고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저는 코인을 팔지 않았고 코인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도 많이 안 들어오고 있지만은 이 코인을 알게 되고 26일 날 락업이 해제가 풀리고 나면은 아무래도 또 많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막 매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거래소 상장되게 되면은 이게 호재가 나오게 되면 이제 코인이 이 코인은 어떤 코인이냐면 0.02원에서 4원까지 거의 21에서 25월 소요되는데 거의 한 70배 상승을 보였거든요 코인이 제가 얘기한 건 0.08원대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얘는 코인 자체가 시가총액도 지금은 3억4천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갈 수가 있어요 코인이 그냥 1억 들어오면 0.1원씩 올라가니까 지금 0.3원이니까 한 3억 들어오면 2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인 자체에서 물량 압박이 없고 코인 시총이 났기 때문에 다시 또 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그리고 코인 가격이 낮기 때문에 도깨비처럼 상승을 하더라고요 50% 70% 막 상승하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13일 동안 현재 하락했는데 4월 5일에서 4월 15일경 예 한 20일에서 30일 이후에 뭐 거래 이슈 이슈와 거래소가 어디에 상장한다 그 다음에 소각 이슈 4천 3백만 개 정도 소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각 이슈가 한번 나오면은 코인이 갑자기 상승할 수도 있다 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저는 앞으로 이거 코인을 갖고 갈 거라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여기 이게 살 때 0 수수료가 없고 매도할 때는 여기 6%가 수수가 있는데 재단에서 4% 홀드 전체 2%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은 살 때 수수가 없기 때문에 팔아야지만 코인에서 이게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재단에서 무조건 4% 가져가니까 홀드도 2%가 생기고 그래서 코인 자체 구조에서는 살 때에는 수수료가 없어서 좋지만은 코인이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어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단에서 4% 가져가게 되면은 여기서 텔레그램 방에서 매수만 보이고 매도가 없으니까 코인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구조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예 재단에서 4%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 26일날 락업이 풀리죠 예 5천 2억 5천 개 이렇게 풀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풀리고 3월 26일날 UTC로 11시이면 플러스 9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 정도 3월 26일 그리고 이번에 프리세일 물량이 있죠 예 그리고 유동성 마케팅 물량이 있는데 어드바이저가 보면 1,2,3 어드바이저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돈을 보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팔겠죠 그래서 코인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 코인은 예 아 이게 단점이지만 이 코인은 한번 상승하게 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기 쉽다 예 지금 상 이 상태에서 3억 4,4천 이니까 올라가기 쉽다 그리고 대신에 거래소에 상승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코인 시가총액이 막 달러가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10억 개 정도 했으면 제가 팔코인이 그때 20억 개였는데 좀 많이 갔잖아요 예 팔코인 찾을 보겠지만 10억 개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재단에서 2억 5천 개 갖고 있고 하면은 한 유통이 한 7억 정도 7억 개 정도 몇 개 안 풀릴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 여기 보면은 코인 이게 이게 서번트 AI가 지금 업데이트 커밍 업 레이터 투데이 좀 오늘 지금 이 서번트가 업데이트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나오면은 어떤 게 생길 것 같다 예 그리고 이게 신규 유저가 많이 생기고 거래소에 상장하고 소강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전망이 밝을 수도 있다 이제 이거 지금 팔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노트북 하나 살 돈인데 그 돈 없었다 치고 한번 뚝심 있게 좀 밀고 가보겠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많이 손심을 보신 분들은 지금 반등 나오면서 팔거나 아마 파신 분도 있을 건데 다른데 가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찾기는 힘들 것 같고 뭐 있긴 있겠죠 근데 달러를 주면서 이렇게 한 코인이 많이 상승하는 코인을 많이 못 봤다 제가 봐도 암호화폐 하면서 그래서 한번 보시는 분들도 매도하고 다 나가셨더라구요 그런 분도 있지만은 좀 서번트 AI 주입객 지켜보면서 한번 이 거래소 상장 간담회도 한번 소식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단 내용 그 다음에 거래소 상장이 되는 내용을 보고 소액 소액이나마 다 파지지 말고 소액이나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소액이나마 갖고 있으면은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번트 AI 알고 계신 분이나 그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이나 있으면은 밑에 하단에 저기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투자 참고 영상이지 투자 영상 아니구요 투자 책임 본인인견액이 있으니까 제 견해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무튼 방송 또 시간 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